edge 이어지는 Selecting 처음에 P.R.E.L.A가 한 번 써본다고 가져버렸던 이제 외국인들 세 명 모여있었잖아요 그러더니 다 한 번씩 써보고 싶다고 이렇게 쓰다니 딱 쓰다니 이거 빼면 보여? 이렇게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2개? 3개? 2개? 3개? 이러면서 0.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안 좋은 걸 느껴가지고 야간 경기 할 때 특히 눈이 좀 더 부시고 그래가지고 검사해보니까 안 좋다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됐어요 안경 쓰니까 이미지가 좀 달라져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하나 주세요 이거 좀 시작하는데 강한 타구면 지금 바로 태 나오는데 좀 느린 타구들 있잖아 바로 태 나오는데 좀 느린 타구들 있잖아 성도 나와요 네? 성도 나와요 노래 때문에 잘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아까 화이팅하고 나가실 때 하신 거 나가면 돼요? 어떤 거예요? 나가면 괜찮아요. 나가면 어떡하냐고. 제가 맞아야 돼. 자욱이 형한테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2, 3, 2, 3, 4, 3, 4, 3, 4, 5, 6, 7, 8, 9, 10 otra vez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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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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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음악을 다 튕겼습니다. 다시!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거지 가냐? 고마워!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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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